이영현 선생님 준비하셨습니까? 이영현 선생님 아 예 오셨네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석정님의 봄날 피워진 꽃에 대한 기억 방송해주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봄날 피워진 꽃에 대한 기억 신동호 나의 어머니에게도 추억이 있다는 걸 참으로 오래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마당에 앉아 봄나무를 다듬으시면서 구슬픈 콧노래로 들려오는 하얀 찔레꼬 나의 어머니에게도 그리운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참으로 뒤눋게야 알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향후통하시며 부르는 찔레꼬 찔레꼬 하얀잎은 맛도 좋지 찔레꼬 하얀잎은 맛도 좋지 손은 나무를 다듬으시지만 마음은 저 편 삼보버리 빛바랜 사진 속의 어린 어머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어머니의 둥근 등을 바라보다 울었습니다 추억은 어머니에게도 소중하건만 자식들을 키우며 그 추억을 빼앗긴 건 아닌가 하여 마당의 봄 때문에 울었습니다 마당의 봄 때문에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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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